안녕하세요. 세대 통합 골프 대결 만반자 일부 요즘 골프의 하기원 한지인 프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럼 함께 하실 게스트분은 누구... 누구 MC가 저희가 모셨지만 오늘 게스트는 정말 진짜 MC를 모셔왔어요. 진짜 MC? 저희 그럼 그냥 플레이만 하면 됩니다. 게스트 한 번 고려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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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중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루와 드루와 시즌2의 명 MC 그리고 2005년부터 S사 방송국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선 장혜인입니다. 저는 2015년에 방송 대비를 해서 기낭캐스터를 했다가 MBC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하단에서 하다가 지금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이 10년의 갭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2005년 2015년.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까마득하죠. 그냥 우리 편하게 즐기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 그냥 놀다가죠. 그럼요. 제가 게스트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편하게 해주시겠지. 첫 회 게스트. 감사합니다. 옷도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네. 우린 이런 거 실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목에 카라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랬었어요. 목주름이 보이면 안 돼. 그럼요. 카라. 근데 이게 약간 아웃도어 룩인데. 요즘에 미국 퀴즈를 봐도 이렇게 입으신 선수 되게 많아요. 그래요? 엄청 많아요. 알겠습니다. 세대 차이가 약간 우리 둘 사이에게 있는 거야. 네. 들어오실 때 하이고 반갑한 거 많이 놀랐거든요. 옛날 사람 아니에요? 따라올시면 따라와봐. 빌디 에셋. 멀리건 필요해요. 우리는 친구들끼리 멀리건 안 좋은 것 같지. 하지만 우리 멀리건. 우리 멀리건. 맞거든요. 자 형님 파이팅. 파이팅. 보여주세요. 자 70. 80. 좋아 따라오잖아. 70. 80. 우리도 하나 합시다. 근데 이건 너무 올드하다. 올드하다. 뭘로 할까요? 이게 올드하다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올드하긴 하잖아요. 크로스트 이런 거는. 뭐냐? 하트하고. 하트 이렇게 할게요. 요즘 하트 어떻게 하세요? 두 분 혹시. 하트 좀 해주세요 이러면. 오! 옛날 하트. 요즘 하트 이런 거. 요즘 하트. 요즘 하트. 봉이 쪼잔하게 저게. 네 할게요 저희 팀. 네. 그거 한 거 한 거. 파이팅. 아 조금 안 맞는다. 그렇지 원래. 좀 장타를 치려면. 티를 조금 처음에는. 높이 치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타이거 우주처럼. 약간 뒤에서 한번 보고. 아 그냥 진짜 그럴싸해요. 타이거 우주를 연상케 하는 복장이에요. 연상케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입고 왔어요. 자 이제 있는 힘껏 뿌리면 됩니다. 아 백티는 처음인데. 진짜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말씀이 많으신 거 같은데. 말씀이 많으신 거 같은데. 야 부샷. 아 안돼. 아 나이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부샷. 아니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 부샷. 부샷 부샷. 우리 안 맞는데. 안 맞아 지금. 근데 뭉치는 건 원래. 우리 구세대들이 잘 뭉쳐. 당연하죠. 야 부샷. 야 부샷. 와. 너무 이렇게 세게. 와. 야 202m. 와. 내 드라이버걸이랑 똑같네. 야 너무 이렇게 멀리다. 부샷. 역시. 믿습니다. 보여줘. 자 우리 앞으로 님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우리 스크린의 프린스. 프린스. 살아있는 전설. 아 그럼요. 이야. 페이드 매겨가지고. 와. 다 갔어 다 갔어. 오 시작. 와 저 수행이 너무 마시네. 힘 많이 들어갔어 지금. 그렇죠. 힘 많이 들어. 체를 툭툭 떨궈야 돼. 그렇게 힘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힘 들어가서 볼. 아 너무 커. 아 근데 잎대기. 아 화이팅. 어? 아 뛰었어요 뛰었어요. 설마 설마 설마. 오오오오오오! 역시 골프 AI! 와! 아니 어제 혹시 MC 스퀘어 하고 오셨어요? MC 스퀘어 뭔지 알아요? MC 스퀘어요. 야 집중력 높이는 거 몰라? 형 저 그거 독서실에서 맨날 하고 뚜두두두두두두둑 맨날 하다가 잠도였잖아요 그거 하다가 VDSM 와아 나이스 아웃! 아 이거 아 안다. 마음에 안디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만. 끝이 부드러워. 자 기선자 투 위로 가자. 윈으로 가자 윈 윈.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굿. 역시. 아 역시. 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와 두고. 와 간다 간다. 간다 어디야. 누가 봐도 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오르막이 엄청 심했는데. 네 오르막이 엄청 심했는데. 와 저 용감은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냥 로켓처럼.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스팅어. 네 감사합니다. 굿샷. 진짜. 다 갔어 다 갔어. 진짜 30미터만 맞네요. 중상도. 이런 낙시질도 안 해요 원래. 탈구주는 그냥 이렇게 서서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서서 봐. 빡자리 딱. 네 그렇죠. 어 이대로 냈어 이대로. 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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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괴롭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탈구주도 실수할 수 있어요. 맞바람이 좀 심했네. 맞바람이 좀 심했네. 옆바람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짧아. 아니 안 짧아 안 짧아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와 너무 잘했다. 그렇지 그렇지. 마이크아. 다했어. 나이스 쎄! 쎄! 떼! 안 돼 안 돼 아 쎄서 너무 안타까웠어 네 출석입니다 바로 이제 벌써 세 번째으로 파슬이네요 막바람이 좀 있고 180인데 내림하긴 그게 전문이잖아요 마이너스 다 쪽으로 오면 저기서 한 반 정도만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m 정도만 뺐는데 맞바람이 있으면 그냥 180을 보고 쳐 하나만 보여주자 어디로 날아가나요? 저 근데 궁금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백스윙 하실 때 왜 웃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잘 못 맞은 것 같은데? 오 나이스 너무 잘했다 내려가 내려가야 되는데 포토 잡으셔야겠는데 방금 표정 봤어요? 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굿샷 어 그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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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 새 새 새 새 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가사도 몰라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시아나 cc에서 볼 쳐봤어요? 어 예 아니요 아시아나 아닌 것 같아요 몰라? 아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시아나예요 아 1학년 때 듣던 노래 같아요 코리아나래요 아시아나가 아니고 아 나 정말 아 나 이거 못 치겠네 갑자기 아 좀 민망해서 못 하겠다 창피해 코리아나 코리아나 아 코리아나지 그치 아이 정말 나 민망해서 못 하겠네 아 창피해 아 잠깐만 아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야 잘 쳤다 오 나이스 야 이것도 세네 오 세 세 세 이것도 세네 세 힘 너무 좋다 됐다 와우 야 아 축하합니다 형님 저희한테 멀리건 퀴즈가 있거든요 멀리건 받아야겠다 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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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멀리건 같은 거 안 쓰신다고 누가 쓰냐고 그린에서도 멀리건 되나? 어차피 멀리건 아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멀리건 우리 친구 아니잖아 여기 내 친구 누구 있어 우리 친구 아니잖아 내 친구 여기 누구야 지민이 내 친구야? 아닙니다 그럴리가요 퀴즈 드릴게요 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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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먼저 해보시죠 선배 아 선배 모르시는데 정답 별걸 다 알 줄 별걸 다 줄인다 네 자 이제 나갑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 원래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온다 뭐 이런 뜻인데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레알 레알 뭐 이런 레알? 고맙네 고맙네 아실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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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아직 아직 안 했어요 아 나 대충 저거 알아 왜냐면 직장인들 용어야 저게 직장인들 용어야 네 7080 7080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레알 레알 네 네 네 네 네 네 일취월장 어? 이것도 하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정답 정답 일요일에 취하고 월요일에 일요일에 취하고 월요일에 일요일에 취하고 월요일에 전화야 네 아무 얘기도 하지마요 아무 얘기도 하지마요 아무 얘기도 하지마요 정답 일요일에 취하고 월요일에 장난 없다 비슷한 거 빨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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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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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 장난 아니다라고요? 장난이 아니다 아 아니야 월요일에 해장한다죠 왜 해장한다죠 이게 어떻게... 야 지금 그렇게 알고지 우리는 와우 푸샷 와 붙었다 와 멋있어 고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목소리 텐션이 달라지시는구나 잠깐 보셔야지 헐 왜 치자 왜 치자 왜 치자 왜 치자 왜 치자 왜 치자 와 거리가 막 와 들어왔어 진짜로 야 설마 야 진짜 와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야 이러면 이러면 할 말이 없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은 알아서 잘하시는 스타일이라 제가 말하면 욕해요 말 걸지마 말 걸지마 말 걸기 몇 컵이라고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쫀깃쫀깃해. 세탁까지만 얘기했죠? 세탁까지만 얘기했잖아. 이거 세월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아 이제 7번 홀이야. 이렇게 멀리서 본다고요? 자신감에 따라서 뒤에서 보고 아니고가 차이가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들어오고 봤지? 오 봤어요. 하세요. 하세요. 그래도 공이 떴잖아요. 이건 이제 페이드고 내가 아까 보여준 건 드로우고. 그쵸. 잠깐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다행이야. 됐어. 어이. 갑자기야. 너무 놀랐어요.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잘못 맞아서. 뒷당. 어 뒷당. 벙커 때리거든요. 와. 제대로 풀렸네. 진짜 잘 치신다. 아 몸 제대로 풀렸어. 아니 근데 어차피 이렇게 눈을 참 예쁘게 잘 치시지? 127. 어 지금 내 그림 엄청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뭘 멋있다. 127. 바빠요. 아니 아니. 아 멋있다. 멋있다. 찍고 싶다. 100. 25. 100. 25. 좋아. 아 이렇게. 아 이게. 와. 거리는 기가 막혔는데 말이죠.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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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리는 기가 막혔는데. 야 완전 핀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하. 터치요. 나이스. 이번엔 안 센가? 와. 와. 아.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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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앞이라서 들고 계셨네. 나이스. 아우 나이스! 나이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아냐. 아유 잘했다. 스킬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계산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명계상을 그대로 따라하시고 연기를 해주시고 대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뭔지 알지 이거? 알죠? 네. 내가 이 시나바를 가 친구. 친구. 빨리 넘겨줘요. 아 왜 이렇게 느려요? 아 이거 알아. 아 잠깐만. 이게 제목이 뭐였지? 너나 잘하세요. 이대나. 아닌데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야. 너나 잘. 아!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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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박찬욱 감독 영화야. 이영애의 복수는 나의 건 말고. 저기 이영애의 저기. 친절한 금자 씨.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 씨. 아! 나 다시 돌아가래. 박하사탕. 박하사탕. 이거 대박. 이거 해줄게. 저 몰랐어요. 이거 몰라. 이건 알잖아. 제목을 모르겠어요. 외쳐. 내가 얘기해줄게. 얘기야 가자. 빠리의 연인. 빨리 넘겨줘요.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는데. 이렇게 얼마면 되는데. 박하사탕. 박하사탕. 스케치북을 똑같이 버벅거려주세요. 시작! 아! 이 말투가 뭐지? 그래. 이건 아는구나. 이건 아는구나. 오! 닮았어. 아, 그럼. 영화 이름을 모르겠어. 이거 아네. 영화 이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병헌 씨. 헬스텝. 헬스텝. 아! 우리 간부잖아. 오징어 게임. 아! 이 빠구다구야. 거치부 샤이킹. 기복템 파이킹. 나. 길라기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입었나? 응. 시크릿 가드. 이거 지금 국어책 연기 아닙니까? 아!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이곳에 갈비인가 통날개인가. 장복궁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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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궁을 먹었지. 지금 먹으면서 잠복궁을 한 거야. 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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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잠복궁은 좋네. 아니. 형사. 아니. 아니야, 마찬가지 있어. 아니. 이거 이병헌 감독 작품인데 이거. 아니. 천만 영화야. 아니, 엄청난 거 같아. 두 번이나 봤어. 아, 참나 진짜. 제가 옛날에 걸렸어. 아이고. 잘못 꾼 거 아니에요. 잠복궁. 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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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멀리건. 멀리건. 이러려고 타는 거 아니야, 멀리건이. 그죠? 멀리건이지. 아기하니까 빨리 눌러주세요. 멀리건이. 우리 멀리건. 우리 멀리건 아니야. 바로바로 써야 돼. 정말 힘들게 얻었는데 멀리건. 아끼면 뭐. 와, 역시. 아유, 나이스. 티 높이가. 티 높이가. 티가 잘 붙여야 돼. 와. 와. 너무 잘하고 있어. 보고 맞으면. 보고 맞으면. 보고 맞으면. 와. 잘했어요. 보고 맞으면. 2m아래 붙여요. 알겠습니다. 되게 미션이 디테일해요. 핀이 없어. 아니 핀이. 굿샷. 아 나이스. 굿샷. 굿샷. 리듬이 너무 좋잖아. 기가 막혀. 그죠? 리듬이 너무 좋아요. 오른 발이 끝까지 딱 붙어있다가 굿샷. 쎄쎄쎄쎄쎄쎄쎄. 쎄쎄쎄쎄. 쎄쎄쎄쎄. 오와. 아 좋은 자리. 쎄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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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놓는다고? 근데 한지휘 프로 공을 쳤는데 왜 형님이 몸을 쓰세요? 와 이제 후반 시작이네요. 네 후반 시작입니다. 후반 시작이고 저희가 투다운. 어 이제 후반에 좀 집중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제 집중해야죠 우리가. 집중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멀리는 없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런 일도 있어요? 오, 나이스! 바람! 바람 있잖아, 바람 있잖아! 바람이 어디 갔냐고! 어떡해. 쯔위터야, 어떡하죠? 오, 나이스! 아, 역시. 너무 오랜만에 봐요, 너무 오랜만에. 자, 쭉쭉 갑시다. 형님, 진짜! 쭉쭉 가. 한번 보여주세요. 긴장은 내가 7년 전부터 내 프로그램이 있지, 긴장은. 한번 보여주세요. 다 열린다. 이거 다 열려, 지금. 다 열린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근데 남은 거 엄청 많아요. 오, 다행이다. 오, 나이스! 아, 굿샷. 이야, 너무 잘 친다, 진짜. 굿샷, 굿샷. 저기, 그늘에다 갖다 놨거든요.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늘에다 갖다 놨으니까. 잠깐만. 잘못 봤는데. 앞에 이게 희미한 게 뭐예요, 이거? 아니요. 저기, 환영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일루전이야, 일루전. 어, 환영이니까 그냥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네, 나무가. 아니야, 아니야. 공 저기 옆에 있어요. 어, 그래요? 공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아. 저기 너무 많아. 안 돼! 150이 왜 말이야. 와우, 진짜. 야, 미쓰고 가네. 벙커, 벙커, 벙커. 아, 쉽지만 벙커. 러브, 러브. 어, 어, 괜찮아요. 러브, 러브, 러브. 아, 러브, 러브. 잠시만요. 좋아하는 거리가 몇 미터예요? 아니,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아니, 내가 그만큼 남겨놓으려고요. 아니, 아니, 그냥 멀리만 쳐주세요. 진짜? 최대한 가까이. 진짜로? 그럼 우드를 잡아오면 어떻게 해? 아, 우드, 최대한 좋아요, 우드. 아니야, 지금은 우드가 어차피 홍온 작전이기 때문에 6번으로 그러면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드려요. 아니, 6번 거리 안 좋아해요, 저는. 아니, 내가 6번을 친다고. 아, 그래요? 그거 왜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우드를 치면은 네, 치고 싶은 거 치시면 되죠. 오히려 죽을 확률이 더 커요. 아, 좋아하는 거리 남겨준다고 그랬잖아. 오, 귀여워. 좋아하는 거리. 그죠? 차라리 이게 낫잖아. 우드 치면은 방향성이 보장이 안 돼. 진짜로요. 우. 우. 오, 우. 오. 자, 됐다. 됐어. 우 Coin Casual. 우아. 우와, 우와, 우와. 됐다. 피티티티티나. 됐다. 됐다. 잘했다. 역시 학이원! 역시 학이원! 나이스. 너무 멋있는 샷. 출발했어. 출발했어.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모른다. 너무 잘한다. 열렸다. 아까 이거 어떻게 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원래. 너무 됐다. 그래도 우리 턱이. 형님 혹시 연아예요? 연아인데 우리는 뭐 나이 차이는 뭐 4살이면 뭐 궁합도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벌써 결정했어요. 해주세요. 저희는 연상. 연상으로 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가 둘이 서로 연상이 좋지 않아요. 그냥 눈빛처럼 연상이 좋지 않아요. 근데 원래 요즘은 이제 MZ세대들이 보면 조금 나이가 많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 원숭미 있는데. 연상을 좋아. 저도 연상을 좋아해서. 근데 두 분이 여성분이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 추론인 건데. 남자분들도 요즘에는 누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요즘에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다 연하. 맞아요. 박자를 사주는 예쁜 누나. 누나 그리고 요즘에 왜 우수자인가 보면 어. 교수님과 학생인 거 아니에요. 맞아. 그 남녀 300명이잖아요. 남녀 성비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성비도 뭐 아 그 설문 반반 정도로 설문 안 하신 거 같은데 연하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러네. 본인이 안 해가지고 직접 안 했지. 연상 연상 80년대도 MZ세대야. 그렇죠 그렇죠. 남자가 많은 게 연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딱 반반으로. 근데 MZ세대니까 아직까지는 누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연하밖에 없네. 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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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은 아닌 거 같아요. 동갑은 아니고 연하로 가요. 연하 가시죠. 연하 왜냐면 봐봐. 그치. 밥 잘 사주는 누나도 여자한테 물어보면 어 연하가 좋아요. 근데 남자한테 물어봐도 남자도 어 저는 저도 나이 어린 여자가 좋아요. 그니까 연한 거지. 그치. 일리가 있는데요. 응. 어 지금 약간 다급하다. 다급하다. 우리가 맞춤. 연하 네. 네. 안 속아 안 속아. 아 답이 없나 보다. 우리 눈치가 빨라 우리 오래 사는 경험을 치러 제가 볼 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으면 문을 가고 안 계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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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로 가겠습니다. 네 연하 똑같아. 똑같아. 자 정답은 2번 동감이었습니다. 동감이야? 동감은 동일 생각도 아닌데. 야 이렇게 또 먹였어. 이만큼 왔는데 야 이만큼 왔는데 우리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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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치와 멀리 어 어 퀴즈 하나 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이번에는 먼저 외쳐야 돼요? 기회를 네. 두공공공공 외쳐야 돼요? 두공공공 갑자기 통장을 받더니 알밍해야겠어. 상담! 와우 와 나 너무 든든해 진짜 자 이제 티샷 하러 갈게요. 네. 또 홀라당 바로 쓰시면 안 돼요. 멀리건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차분히 다운 다운 어 됐다. 어 잠깐만 어 잠깐 어 다행이다. 아까 좀 열리길래 약간 감았어요. 약간 감았어. 오 나이스 나이스. 약간 감았어. 오 저는 또 멀리서 받자마자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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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써질까봐 여기서 나의 구질이 약간 열리게 나오길래 오 잘하셨어요. 역시 임기웅변에 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아유 아 굿샷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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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의 많이 나가신다. 컷 자 출발이 아아 아 출발이 일단 왼쪽이고요. 아 벙커를 피하려고 벙커를 피하기 위해 아 벙커를 피하기 위해 어 군대로 갔어요. 아 너무 잘해. 예 아 굿새하십니다. 그런 걸 하기 원이 우성할 리가 없어요. 와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우 올라갔어 올라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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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 쳤다. 너무 잘 쳤다. 굴러. 어 나이스 형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형님은 영웅이 될 거예요. 어 그럴싸한데 약하죠. 어 약해요. 치는 순간 힘이 빠졌어. 아 괜찮아요. 힘이 빠지기만 해요. 힘이 빠졌어. 치는 순간 아 내가 아직 영웅이 될 때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땡겨. 나이스. 어떻게 해. 세 세. 어떻게 해.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럼 제가 영웅을 할까요? 네. 아 이거 또 세.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세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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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 세 나이스 나이스 시켜 시켜 에이에스 에이에스 됐지? 됐지 됐지. 됐어. 됐어. 진짜 됐어.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아 됐어. 거리가 뭐가 중요해. 그럼요. 거리가 뭐가 중요해. 안 죽은 게 중요하지. 와. 어우 잘 봤어요. 아 매워. 야. 아니요 아니요. 나이스. 샷. 아 거리나. 안전벌. 어 열렸는데 열렸는데 열렸는데. 어떡하지. 아니 괜찮아요. 어허 이게 체력이. 비가 많습니다. 기가 많습니다. 기가 많습니다. 따라 하자. 따라 하자. 따라 하자. 따라 하자. 스타inery. ין 승 imagery. 오하고 졸업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했다. 와 들어왔어. 들어갔어, 와우! 야, 그림 만들 줄 안다, 진짜. 역시 프로방송이시죠. 형님도 프로방송이시잖아요. 이거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야 돼요. 아, 약해. 적바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앞에서 너무 멋있게 이걸 해버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와. 야, 이거는 근데 저희가. 어, 인정, 진짜. 어, 인정. 이건 할 말이 없다. 아, 맞아. 아, 잘못 맞았어, 잘못 맞았어, 어떡해. 아, 방향이. 괜찮아, 나도 치밀보다 한 번 해볼게. 네, 알겠습니다. 형님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나도 한 번 해볼게. 나도 한 번 해야지. 그럼요. 야, 굿샷. 열렸나? 바람, 바람. 아, 굿샷. 바람. 오, 나이스. 나이스. 굿샷. 굿샷, 나이스. 형님 이제 어프로치 영웅이 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가볼까? 네. 이제 내 차례인가? 진짜. 오, 진짜. 진짜로? 와, 나이스. 진짜 나이스. 야, 진짜. 너무 잘 쳤어. 잠깐만, 설마. 정말 잘 쳤어. 정말 잘 쳤어. 정말 부탁이야. 우와. 우와. 야, 이걸 어떻게 이겨. 아, 그리고? 우리 평생 갈게. 왜요? 계속 갈게. 다음에도 꼭 나와서 해요. 아이, 벌리공 갑니다. 벌리공 갑니다. 벌리공 갑니다. 벌리공. 방금 사과를 하네, 벌리공. 아니,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아니, 저거. 우리, 저희, 창피하니까 빨리 벌리공 써주세요. 아, 어떻게. 아, 진짜. 잠깐만. 저 공 괜찮아? 공 괜찮아? 공 괜찮아? 살려놨잖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고.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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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샷. 제일 잘 친 거 같아요. 오늘 친구 중에.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땡겼다. 아니, 아니. 이 그림 뭐예요? 어프로치 또 한 번 영웅 되셔야죠. 파로 마무리 해줄게, 파로. 예, 예. 어, 어, 잠깐만. 무슨 소리야? 어, 저 샷.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맥 빠져, 맥 빠져. 나이스 나왔으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에이. 아, 진짜. 아, 잘했어요. 그래도. 아, 약하다. 약하지만 괜찮아요. 다 갈 거예요. 약하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제발. 나이스, 나이스. 됐다. 비겨도 끝나는 거죠? 비겨야 됩니다.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에이. 파이팅! 잘하네, 잘해. 아,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멋진 게임이었어요. 진짜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정우가 졌어요, 졌어요. 정우. 야, 이번에는 진짜. 장혜인 아나운서님이. 그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아유. 최고, 최고. 자, 이렇게. 오늘은. 조공공공팀의 우선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이. 선물 받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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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아, 이렇게 봐. 아, 추억의 과자다. 우와. 우와. 아나운서 손후배님 대결을 해서 후배 아나운서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저는 네.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었죠.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 매주 이 시간에 녹화하나요?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안 채시려고요. 일단 뭐, 롤은 없어도 그 정도로 재밌었어요. 진짜. 형님도 오실 거예요? 왜죠? 형님 소감 짧게 한 마디만 해주세요. 저도 오늘 파트너를 잘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핫 프로 말고 좀 덜 치는. 그러니까. 덜 치는 후배랑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잘 쳐요. 너무 잘 쳐가지고. 야, 우리 때는 그래도 선배 좀 맞춰가면서 쳤거든요. 그쵸. 우리 때도 딱 우리 17번으로 좀 되면 원래 프로가 약간 후배 프로는 약간 빼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야, 그런 게 없네. 예, 아무튼. 사악하네, 사악해. 그 정도로 정말 실력 인정. 야, 경기 진짜 재밌네요. 재밌죠? 네. 자, 이렇게 저희 오늘은 저희 0000이 승리를 하였는데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또 재미난 경기로 찾아올지 모르니까 네. 꼭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뭘 외쳐요? 우리 프로그램 제목 뭔지 아시죠? 만반잘부. 우리 저 뒤에 보시면 네. 제목이 있거든요. 만반잘부, 요즘골프 안녕. 아, 요즘 요즘골프 안녕.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만반잘부, 요즘골프 안녕. 안녕. 신뢰해주세요. 빠염. 빠염, 빠염. 빠염이요? 일종님께서 방을 나가셨습니다. 아, 정말. 아, 옛백 사람. 하하하하